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왜 하죠?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! 이상한 분을 봤어요. 죽은 사람이 살린대요. 그래서도 안 된다니까. 그럼 어떡해요? 엄마 저를 계속 기어 놔둘 거예요?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며.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. 내년, 내년 안에. 복수를 해 주십시오. 잠시 후. 잠시 후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